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갑니다. 네, 고! 반찬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. 왜 맛있었어? 저.. 야, 나 아쉬워. 아니에요. 안 되네. 너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음식 맛있네 반찬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아니요 충분했어요 뭐야 다시 또 풀었어 그린이 아니죠 어떡해 아니야 미안해 감사합니다 빠바바바 하하 목을 때려야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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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에이 고 야 씨 뭐라 믿어 하하 하하 도와버리겠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 어이없으냐 방이 터질대요? 거기가? 아 어떡해 오늘 하네 나 쓰레기다 설신해져서 이거 오늘 나 미쳐버리겠네 아 죄송해요 아 이거 딸지 말까봐요 저 어디까지 나와요? 저 어디까지 나와요? 서코랑 칼이 다 빠져 그러면 아니 할게요 할게요 할 수 있어? 왜? 아니 물을 따르는게 너무 웃겨 물을 따르는게 너무 웃겨 물을 따르는게 너무 웃겨 물이 따르는게 비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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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물을 따르고 있네 잘 먹었습니다 말에 세입죠 꺼 꺼 꺼 잠깐 이따가 나 어떡하지 나 뚫어버리겠네 진짜 감독님 한 5분만 이따갈까요? 한 번에 떼고 와 한 번에 떼고 와 한 번에 떼고 와 그럼 사장님은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오늘 날아간다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날아간다 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날아간다 아 장난해 지금 너 하늘이 잡아 안 와? 내가 왜요? 여기 떠서 씨? 여기 다시 나와 다시 나와 나 그린 때문에 그래 죄송해요 내가 죄송해요 내가 처음부터 이거 하늘을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꺼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O